Let's ring the cup off! Yeah! 21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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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새벽 5시 36분입니다. 아... 오늘 새벽 4시 45분에 일어났어요. 아... 아... 내지 말아주세요! 동상 찍는 분들이 한숨 다 들어가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매해 광복절마다 한인회에서 광복절 체육대회를 여는데 저희 매주 하는 축구리그에 한인회에서 돈을 지원해주셨거든요. 내 팀에서 각 2명씩 총 8명이 그 체육대회를 위해서 자문공사를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속한 저희 팀에 20명 정도가 있는데 제가 그 2명이 걸려버렸어요. 제수가 오지게 없죠? 원래... 가는 게 아니라요? 이 팀을 위해서... 아... 아직 걸린 거예요. 제수 없게 걸린 겁니다. 확실하게 말할게요. 제수가 없어서 걸려서 가는 겁니다. 이 새벽에. 지금 이제 축구 경기 몇 시지 오늘? 2시 축구 경기인데 지금... 6시까지 거기가... 의도치 않게 모든 경기를 다 관람하게 됐어요. 보통 이게 교회 다리나 뭐 성당 이렇게 참가를 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리다 보니까 교회 팀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뭐 열심히 응원하고 빵댕이 흔들어채키고 경품 추첨이 있는데 경품 추첨 1등이 되게 좋은 팁이었어요. 그거 하나 타가지고 야무지게... 진짜 타면 진짜... 레전드는 유튜브가 오지게 뽑는 거죠? 네. 야무지게 한번 타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타면 대박 너무 편하다. 중창에 있겠습니다. 아 나시는 분들께서... 지금 갑자기 슬렁거리는 듯한... 아 나야야... 나야... 나 땡이다. 빨리 불러요. 어... 야야야...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조국은 지금 4년 초과에 쓰러져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갑자기 만세하라 그랬는데 왜 설교를 하고 있어. 방금 발언은 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축구를 하는데요. Let's bring the couple! Let's bring the couple! L population 1, number 1 amount of people for the area. 가는 길을 보다 돈을 прошufu. 진짜 마을 타자! 물? 물, 물. 사자, 사자 그만 사자 사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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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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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